당진시장 김웅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시장 김웅장입니다 이제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수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년 동안 17만 시민 여러분들이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변화 없는 성원을 보내주셔서 우리 당진시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당진시는 미래 세대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사회 경제 환경이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어 시민들이 꿈과 희망이 담긴 정책들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당진 더 큰 도약을 통해 살만한 당진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과 웃음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회 경제 통상組을 정식 중 driven 사회 경제яд 화 적성으로 복구하PEreten 들에 참여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economicims 다시 collab을hip 아멘